안녕하세요 여러분 술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의 화가 주뱅입니다 다같이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제가 드디어 구독자 300명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진심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매화그리기 영상하고 해장술 마시며 그림 그리기 영상이 음악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나레이션과 음악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어요 아이고 참 기분이 씁쓸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허접한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첫 영상이라 애정이 많이 갔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유튜브 건물에 그냥 석유를 뿌려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유튜브를 사랑합니다 아일러브 유튜브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배경음악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제 잘못이니까 인정할 건 해야죠 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 목소리로 영상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진 주정뱅의 화가 주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촬영한 영상은 크레파스로 그리는 동영화입니다 주정뱅의 화가의 원조이신 조선말기 천재화가 오원 장승업 작가님의 그림을 따라 그려봤어요 제 영상의 모티브이신 우리 장승업 작가님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우리 장승업 형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승업은 김홍도 안견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승업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됐구요 이로 인해 남의 집에 머슴살이라며 살아갔어요 그는 어린 시절 주인집 안방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을 익혔구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연인이 술을 따라주면 즉석에서 담래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장승업은 민영환이 고종에게 추천해서 화원으로서 궁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장승업 형님은 곧 궁궐이라는 이런 틀에 박힌 곳에 머무르며 그림 그리며 사는 삶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보다 못한 민영환이 우리 장승업 형님을 보고 당체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며 이렇게 묻자 우리 장승업 형님은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어요 라고 답변했답니다 이를 보고받은 고종은 특별히 명을 내려서 장승업에게 어느 정도 술을 허락했지만 장승업은 또 이게 또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때문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바로 궁궐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항명죄에 해당하는 중재였으므로 이를 알게 된 고종이 완전 그냥 노발대발하며 그냥 참수될 뻔 했지만 우리 또 의리의 남자 민영환이 고종을 필사적으로 설득하여 겨우 죽음을 모면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승업 형님은 그 사건 후에도 술을 무지 찾으셨습니다 그냥 몇 번이나 궁궐을 탈출하려다가 걸려서 곤장을 엄청 맞으셨대요 그러나 우리 장승업 형님은 끝내 술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결국 고종의 어진을 그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우리 장승업 형님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술에 의지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많은 걸작을 남기셨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방황학산 초추강도 말이 어렵네요 또 김영절지도 또 호치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 술을 좋아하고요 술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을 주는 한 가지 요소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과 그림을 동시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가벼운 발상에서 시작했고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찍게 됐습니다 그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관계자 선생님들 절대 음주 조작 방송 아닙니다 깃털같이 가벼운 음주 미술 방송입니다 재료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동용 크레파스고요 조카 크레파스 뺏어서 그렸냐 이런 분도 계실까봐 하는 소리인데 학교 앞 문방구에서 거금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랜만에 크레파스 냄새 맡으니까 제가 몇십년 전 끊었던 야구르트가 땡기더라고요 그림 그리다가 야구르트 들고 투니버스 보러 갈 뻔했습니다 크레파스라는 재료가 물론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 크레파스만의 텁텁한 맛과 고르지 않는 입자가 엄청 매력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갔네요 이제 그림 마무리 하시고 네 마무리 하시고요 마무리 사인도 하시고 아이고 잘한다 사인했다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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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